안녕하세요 뱀다먹기TV 뱀입니다 멋지게 해가지는 모습을 감상하시죠? 이쪽으로요 어떤가요? 멋지지 않나요? 지금은 놀러와주세요 지금 놀러오고 싶은 분은 놀러오세요 알겠죠? 네 저 멀리 저기 다리 저기 지금 퇴근시간이죠? 네 방송전 저기 좀 찍어주세요 차가 꽉 막혔어요 멋지게 해가지는 모습이 참 예쁘네요 응 저기 저 다리도 저 다리도 저 다리도 어때요? 멋지죠 다음 지금은 놀러와도 되니까 다음에 시청자분들 있으면 만나요 안녕